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 또 새로 티저가 나와서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합시다잉 아름다운 하이랄대지 몇분 짜리지 3분 54초 어 북은 미쳤다 리 어 이거 옛날에 있던 마을이잖아 아 뭐 같은 하이랄이 니까 으악 징그러워 제가 보스인가 젤다다 젤다 지하도 있나본데 오 뭐야 레이저 오 뭐야 멋있어 어 골루구 아니야 방금 칼 색깔이 변했는데 원래 파란색 아닌가 단발 젤다 미쳤고 아 칼에다 방패를 저렇게 자동 패링이 되네 야 로켓트 뭐야 국조선 미사일 뭐냐고 어 뭐였지 방금 거 어 어 어 어 어 죽었던 애가 왜 다시 살아났지 자 이리 어 이거는 야숨을 먼저 하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아 잘 봤습니다 좋아요 이쪽에 좀 새로운 게 많네 고르고 나오고요 이게 뭘까 얘가 누굴까 이게 그건가 그 야수 야수족 야만족 야만족 그건가 얘가 이게 그리고 테마의 검이 색깔이 비효과 때문에 그런가 왜 회색이지 방패에다가 저렇게 할 수가 있네 로켓트 로켓트 미쳤는데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그죠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 있나봐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거 약간 그거 같이 생겼는데 마스카나 그 뭐지 도구 용량 늘려주는 똥 이게 원래 가논... 가논이겠죠 가논 느낌이긴 한데 이 이미지 자체는 얜 누구지 얜 누구지 이거 약간 그거 같은데 목걸이에 아까 그게 있어요 아까 그 젤다가 들고 있던 거 약간 과거 회상 씬에 나오는 거 같은데 이거는 아 또 헤어졌네 이것들 그만 좀 헤어져 어? 맨날 헤어지고 뭐 하는 거야 야 근데 되게 좋다